그냥 못 배운거죠 약간 이제 뭐 어디 시장같은데 가가지고 물건같은거 사면 이제 봉투 담아드릴까요 이러면 이제 막 아니 그러면 이걸 지금 그냥 들고 가라는거에요 약간 이런 사람들 있잖아 내 채널에 구독하라 어 잡혔다 점수 뭐야 우리는 마스터도 있고 케바야 445등인데 저기는 왜 백자리 때가 두 명에다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아직까지는 뭐 근데 뭐 별 얘기 안하십니다 일단 한번 해봐야될거 같아요 필요하면은 하라고 얘기하시겠죠 지금 한 키네틱 맞았습니다 비바 어유씨 좀 빠끈데 나 키하러 가네요? 네네네 가는 우리 유시우 또 빼 어? 아이씨 방금 깔려있네 리그로 빼야될거 같은데 아이씨 그렇긴하다 우리가 들어간 줄 아프다 아이씨 아이고 와 야타필 야타필 오우씨 바꿀까요? 바로 몰아하네요 한타 한번 치니까 와우 쏘리 쏘리 야타 야타 가져갈까요? 야타 해달라고 하시면 되지 뭐 말을 저래 하시네 사회생활 좀 많이 안 해보셨나 보다 화이팅 화이팅 불쇠장치부터 포갤께요 고개쓰 황벽 갈고있어요 짠 아 나이스 메이 쪼하이영 초월이 있거든요 휘바 보자 휘바 휘바 보자 왼쪽에 위도 왼쪽에 이치기 위도 나 이거 죽는다 이거 써야돼 비벼줄 수 있나? 아 이거 쪼 아 이거 비비는거 아니야 비비는거 아니야 우리가 잃을걸? 안돼? 안될거 같은데 오케이 오케이 이거로 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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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샷 약간 어딜 가든 저런 사람은 있어요 그냥 못 배운거죠 약간 이제 뭐 어디 뭐 시장같은데 가가지고 물건같은거 사면 이제 봉투 담아드릴까요? 이러면 이제 막 아니 그러면 이걸 지금 그냥 들고 가라는거에요 약간 이런 사람들 있잖아 그냥 얘 담아주세요 이러면 되지 막 그럼 이걸 지금 들고 가라는거에요 이러면서 약간 정신세계가 이상한 애들이 있거든 본인이라고 또 얘기하네요 이렇게 왼쪽으로 가자고 본인이라고 얘기하네 똑같은 말도 좋게 할 수 있는건데 뭐 좀 그지같이 하는 애들이 있어요 사회생활이 사회성이 결여된거죠 오 갈렸다 오리사 개피긴 한데 이거 이쪽으로 안되겠다 빠지자 빠지자 아 나 이거 2겹됐다 시그마 짤 오리사 부좌 나 진짜 개무서웠어 시그마 내려와야 되는데 거기 케어 안된다 시그마 뒤쪽인것 같아 아 뒤에 한정 리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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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조리 불만이 많냐 혼자서 모조리 쭈얼쭈얼거려 어휴 어휴 시그마 한 번 디지되면 나 아니 좀 모조리 야 진짜 애가 멈춰지러 갔어 점치러 간다 나 이거 죽었어 아 쏘리 쏘리 아 다시 가야겠다 이거 어 다시 리그로 가자 아 아 저 저거 저거 봐 또 아니 왜 진입을 안함 뭐했는데 아휴 진짜 화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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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 씨 아 까비 까비 이거 못 비위지 비위 게 없지 아 아 찐특 사회성 겨렴 강아지들도 약간 그러거든요 사회성을 못 배운 강아지들은 약간 이제 막 다른 강아지 보면 막 짖고 막 거부반응 일으키고 막 그래요 딱 그런 거지 뭐 뭐 일단 뭐 먹긴 했는데 뭐 그 티가 안될 것 같네 아이고 나이스 나이스 아니 왼쪽 안 줘 한조 와 잘 쏘네 한조 쏘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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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타하는 사람이 아니라가 죄송합니다 예이 세 마리 세 마리 나이스 어 라인 굿잡 한조 뒤에 있대 한조 뒤에 있단다 한조 뒤에 한조 뒤에 안 보인다 반벽으로 저렇게 빠르게 반응해줄지는 몰랐다 뒤에 뒤에 한조 저 잘라야된데 개핑대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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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쪽으로 가자 옆에 한조 옆에 한조 아 대갈 터졌다 까비 지지 수고하셨습니다 아 뭘 안그랬어 아 죄송 에이 뭐 또 말을 그렇게 합니까 아 이 사람들 진짜 이거 뭐 게임에 미쳐가지고 이거 인간 손도 갖다버리고 고생하셨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어요 구독과 좋아요는 시시미 채널 발전에 큰 기여를 하지 바랍니다 어디서 잊지 네 네 네 너무